1, 2, 3, let's go!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해본 메이크업은 노 파운데이션, 파데 프리 메이크업인데요. 사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파데 프리를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. 왜냐하면 파데 프리를 한다고 해서 뭔가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이 스킵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솔직히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클렌징 오일처럼 피부 메이크업을 지우는 단계는 똑같이 들어가고 폼클렌징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굳이 도대체 뭐가 편한 거지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도전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. 왜 선호하는지. 이게 지우는 과정은 똑같지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시간, 보통 회사원들은 진짜 짧아도 8시간에서 9시간은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편해졌어요.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편해져서 아 이게 내가 지우는 것만 생각을 했지.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확실히 해보니까 피부가 숨쉬는 느낌도 들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 프리를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라기보다는 여러분 같이 시도해봐요. 도전해봐요. 이런 의미로 오늘은 찍어봤고요. 제가 당분간 파운데이션 프리를 쭉 하고 다니면서 뭔가 아 이게 최고의 궁합이다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어쨌든 저의 파운데이션 프리는 이런 메이크업이 되었고요. 자연광이에요. 지금 완전 100% 리얼 트루 자연광이어가지고 색감도 되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한번 이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! 가장 먼저 제가 지금은 세수를 하고 왔는데 어제 이 더마토리의 프로콜라겐샷 탄력 앰플 마스크를 사용을 해줬거든요. 근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 히알샷 수분 앰플 마스크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. 이거는 이제 수분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기존에 그 더마토리에서 나왔던 앰플 아세요? 제가 그것도 꽤 잘 썼는데 그거의 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용량이 34g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넉넉해요. 이거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이따가 이 몸까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저는 항상 팩을 하면 여기가 남거든요. 그러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접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코 쪽도 마찬가지예요. 코 이렇게 남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진짜 팩을 붙이고 나서 그 위에 한 번 더 에센스를 올려줘도 되는 양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사용했을 때는 팩 붙이고 이제 뗀 다음에 흡수시켜주고 나서 한 5, 6시간 동안 일을 쭉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다 흡수만 제대로 시켜주면은 뭐 피부가 건조해서 간지러워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메말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가 당기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못 느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게 시트가 진짜 얇아요. 지금 보이시나? 완전 얇아서 얼굴에 이렇게 착 밀착이 됐는데 원래 시트가 이렇게 좀 얇으면은 너무 빨리 메말라 버린다거나 자기네들끼리 팩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일 때 좀 번거로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팩이 밑으로 흘러내린다거나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 간지? 이 망이 같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붙일 때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붙이고 나서도 뭔가 미끄러워진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.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일부러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헤드뱅도 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잔머리들이 달라붙는 거 말고 이거는 뭐 미끄러워진다거나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없더라고요. 보통은 좀 약간 고급 마스크 팩에 이런 간지가 들어있는데 이 팩에도 이 간지가 들어있어가지고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. 저는 보통 저녁에는 이런 탄력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프로 콜라겐 샷 탄력 앰플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이제 아침에 조금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수분 위주로 관리를 해줄 때는 이 더마토리 프로 히알 샷 수분 앰플 마스크를 사용해요. 이제 이거를 떼고 아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11월 30일까지 이 콜라겐 샷이랑 히알 샷이랑 1 플러스 1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렇게 히알 샷이랑 콜라겐 샷 같이 1 플러스 1으로 구매를 하면 거의 한 장당 1000원 꼴로 사용을 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회에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교차 증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이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콜라겐 샷하고 히알 샷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침 저녁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이거를 요즘에 몸이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저는 꼭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. 아 이 느낌 너무 좋아. 이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 저만 너무 좋은가요? 그 다음은 우선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선크림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. 사실 선크림은 뭐 안 바르고 바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라줘야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줘 볼게요. 사실 저는 오늘 지금 퍼플 베이스까지 바를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얼굴에 노란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퍼플 베이스를 꼭 발라줘야 하는 편이에요. 따지고 보면 저도 지금 오늘이 파데프리의 첫 경험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다 생략 이거보다는 점점 이렇게 스킵을 해나가자는 생각이어가지고 퍼플 베이스는 오늘 사용을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. 퍼플 베이스는 이 에이지 투에니스 브랜드 거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. 그래도 이거를 최대한 조금만 이렇게 발라줄게요. 제가 퍼플 베이스를 바르면은요. 노란끼가 확 보정이 되면서 약간 커버력 없는 톤업 크림? 되게 잘 맞는 톤업 크림 바른 것 같은 효과더라고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나는 한 번에 스킵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이런 톤업 크림? 아니면은 그냥 이런 색 보정되는 컬러 베이스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는 진짜 편하다면은 이런 것도 스킵을 하겠지만 첫 도전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걸로 시작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이 코드 글로컬러의 엘 픽스온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. 이거는 샘플이에요. 이게 뭔가 여기를 확 잘 정리해주더라고요. 복붕 부분을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. 진짜 이 유분 컨트롤이 확 되면서 되게 정리를 싹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코드 글로컬러가 개인적으로 베이스를 진짜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투명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좀 고정을 시켜볼게요. 아니 근데 저 왜 이렇게 피부가 가볍구나. 신기하다. 이 느낌이 내가 이렇게 지금 가벼운 피부에 파우더를 쓸고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해요. 그 다음 눈썹은 뭐 원래대로 눈썹은 이 페리페라의 PD 스키니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으로 그려줄게요. 오늘 뭔가 눈썹이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파우더 타입으로만 이렇게 대충 잡아놓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. 그 다음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. 사실 저는 이런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눈화장이 지냈을 때보다 뭔가 입술에 포인트나 블러셔를 포인트 줬을 때 더 뭔가 매력이 살아나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립을 먼저 발라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잘 발랐던 립은 삐아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34번 덤덤한 척이랑 36번 태연한 척 이거를 잘 발랐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한번 그리고 안에 태연한 척을 이 느낌도 되게 MLBB스럽지 않아요? 태연한 척을 조금 더 연하게 발리면 더 MLBB 같겠다. 이런 느낌 완전 MLBB 같은데?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그 MLBB 립 그대로 내 입술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색 같다구나 할까요?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투페이스트의 진저브레드 레인 토탈리 바나나스 팔레트 이거에서 바나나 푸딩 컬러 아 근데 자연광이라서 그런지 진짜 컬러가 완전 있는 그대로네. 이거를 정말 최대한 이렇게 많이 털어가지고 올려볼게요. 이렇게 해줬고요. 이렇게 해줬고요. 여기서 조금 더 음영감을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해볼게요. 아니면은 여기 조금 더 짙은 컬러 있잖아요. 이걸로 여기 눈 끝에 쪽 라인 그리듯이만 살짝 빼줄게요.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사실 지금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카메라 렌즈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... 그 다음은 릴바레의 나인투나인 인피니트 마스카라 이게 굉장히 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줬습니다. 그 다음은 이 아까 삐아 라스트 벨벤 립 틴트의 34호 덤덤한 척을 블러셔로 써줄 건데요. 이렇게 퍼뜨려서 다시 보면 저 여기도 막 오늘 뭐다 하고 했거든요. 근데 그냥 생각보다는 솔직히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사실 얼굴에 되게 철판 깔았다고 하잖아요. 그 정도로 되게 남별로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사는?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막 대학교 때 그냥 민트색 섀도우 바르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원래 제 성격이 남을 그렇게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얼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만큼 남들은 이렇게 내 얼굴 자세히 안 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냥 사실 제가 이때까지 그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뭔가 단순히 그 예쁜 컬러를 바르고 막 내가 좋아하는 그런 코랄 컬러 또는 오렌지, 핑크 막 이런 거를 바를 때 더 발색이 예쁘게 올라오니까 그런 컬러감을 사용하는 거에 밑바탕을 더 잘 해주자라는 뜻이지 사실 남들이 내 막 그런 뾰루지를 볼까 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파데를 바르고 다닌 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파데프리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. 생각보다 쌩얼로 굉장히 잘 다녀요. 진짜 잘 다녀요, 쌩얼로. 여러분 제가 말하면서 블러셔까지 해줬는데 이 블러셔가 이제 완전 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우더 처리하고 이 블러셔를 올리니까 되게 나름 뽀송하게 표현이 되네요. 혹시 모르니까 이 파우더 처리만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생각보다 발색이 그렇게 블러셔처럼 진하게 올라오지 않아요. 어때요?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파데프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색조 화장을 많이 덜어냈을 때 자주 발랐던 립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입생로랑의 슬림 글로우 마뜨 214호고요. 이게 글로우 마뜨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펄 때문에 글로우해 보이지만 제형은 매트인 그런 립스틱이에요.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 펄이 막 그렇게 눈에 막 보이고 이런 펄이 아니에요. 근데 확실히 파데프리를 하니까 엄청 편한데요. 피부가 뭔가 답답하지 않고 진짜 편한 느낌이 있네요. 신기하다. 이제 쉐딩은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코 쉐딩만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사실 지금 그렇게 피부를 밝게 막 해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이 쉐딩 중간색하고 끝에 색 섞어가지고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되었습니다. 짠!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. 진짜 확실히 해보니까 메이크업이 편하다, 피부가 숨쉰다라는 느낌을 알 것 같아요.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 지금 진짜 이렇게 하는데도 부담이 없어. 저 진짜 아무리 파우더를 해도 끈적이는 그 느낌 때문에 얼굴 만지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부담이 없네요. 이 삶의 질이 올라간 느낌 그리고 이 작업실에 일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까지 더해져서 너무너무 오늘은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을 보여드렸고요. 앞으로 또 이 공간에서 많이 많이 우리 추억 쌓아보도록 해요. 안녕!